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빛이 켜지니까 여러분 얼굴이 너무 잘 보이네요 잘 보이네요 식사 맛있게도 하시고 저희 디노쇼 저녁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멀티태스킹 아 여기 퇴근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? 아휴 안 힘드세요? 강철 체력이 계시네요 저희는 하루에 노래 제목이 있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짐작하시겠지만 컴퓨터가 멀티태스킹을 잘하잖아요?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되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래 끝나고 박수 다 같이 쳐볼게요 많아서 멀티태스킹의 인공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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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